104번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집안의 종류별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기울기 너무 중요하죠 우선 보통헉이 있고 안반에 관한 사항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했습니다 보통헉은 습지가 있고 건지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안반은 풍암이 있고 연암이 있고 경암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습습한 건 풍 지나가는 바람이라 여겨 풍이라고 여겨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으면 수치가 좀 암기하기가 편하다 그랬습니다 1대1로 시작하고 여기서는 1대1로 끝나는 거 먼저 잡아주고 0.5를 더하고 0.5를 뺀다 그랬죠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0.5를 더하면 1대1.5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여기서 마무리한다 그랬으니까 0.5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대0.5에서 1대1까지 이렇게 가면 되죠 그 다음 풍암은 0.8, 0.5, 0.3 해서 둘 더하면 0.8이 되죠 물론 1대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기울기에 관한 사항이 다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통헉 섭지에 해당되는 거 1대1에서 1대0.5 맞죠? 1대0.3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0.5부터 돼야 되고 풍암 1대0.8, 연암은 1대0.5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가장 단단한 집안이 경암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울기를 갖추어서 맞게끔 해줘야 붕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기울기에 관한 사항은 아주 중요하다 했습니다 105번 콘크리트 타설 시 거프집, 척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척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기둥 거프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고 했을 경우에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아래쪽으로도 압력이 작용할 것이고 이 거프집 방향으로도 압력이 작용하겠죠 이 거프집, 측면으로 작용하는 이걸 우리는 뭡니까? 척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기온이 높을수록 척압은 크다 그랬는데 기온이 높을수록 척압은 작아지죠 어떻게 이해하시라고 했습니까? 온도가 높으면 빨리 양생되죠 빨리 마른단 말입니다 지금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뭡니까? 유동성이 아주 큰 것이죠 왜냐하면 콘크리트에, 즉 시멘트에다가 모래 넣고 자갈 넣고 혼화제 넣고 이렇게 물과 비벼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유동성이 큰 것을 넣으면 결국 밖으로 밀고자 하는 힘이 커지는데 여기에서 물이 제거되면 물이 제거되는 건 양생 과정이죠 물이 제거되고 나면 이제 견고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프집을 제거해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물이 빨리 제거되어서 양생이 빨리 되기 때문에 물이 빨리 제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척압은 작아지겠죠 물이 많을수록 척압이 뭡니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온은 낮을수록 척압은 크다 이렇게 해야 되죠 옳지 않은 것이므로 답은 1번이고요 탓을 속도가 클수록 척압은 당연히 커지죠 슬럼프가 크다는 건 뭡니까? 물이 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척압은 커지고 또 다짐이 과할수록 위에서 다짐을 누르면 누를수록 얘가 어디로 갑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힘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다짐이 과할수록 척압은 커지는 게 맞습니다 척압에 관련된 사항은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106번 강관비계의 수직방향 벽이엄 조립간격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벽이엄에 관련된 사항 벽이엄이라고도 하고 또는 벽연결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조립간격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이 벽임이라는 것은 비계가 땅 위에 그냥 놓여져 있다 보니까 비계 자체로 있는 것이죠 얘가 넘어지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쪽에 있는 건물과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계들이 있을 때 강관비계든 이런 비계가 안쪽에 있는 건물과 연결시켜서 안카로 조립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도 연결하고 윗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면서도 또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이게 수직방향 이게 수평방향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것이 5, 5, 6, 8, 5.5, 7.5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건 통나무비계인데 간혹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같이 좀 알아두시는 거고 중요한 건 위에 있는 단관비계 그냥 간관비계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 털비계 이 두 개가 사실은 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죠 그러면 이게 수직방향이고 이게 뭡니까? 수평방향이 되죠 항상 수직을 먼저 세워야 수평을 놓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실기에 가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뭡니까? 이게 이런 정사각형이거나 이런 직사각형 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6, 8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6, 이게 8 그래서 수직 6, 수평 8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단관비계는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 5 단순하게 똑같은 거죠 지금은요 간관비계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털비계이며 높이 5m 이상일 경우 아, 털비계이며 했네요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간관비계를 우리 전체가 통나무를 빼면 이 두 개는 뭡니까? 간관비계고 그리고 시스템비계까지도 간관비계죠 재료를 간관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관비계는 호단자 한 개씩 가져와서 클램프를 가지고 연결해서 비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죠 그 다음 털비계는 조립하는 형태 시스템도 조립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관이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쓰기 때문에 간관을 쓰면 다 간관비계라고 부르는데 간혹 이 단관비계를 우리가 간관비계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잘 보시면 구분이 됩니다 그죠? 어느 걸 얘기하는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털비계이며 했기 때문에 털비계는 6, 8이죠 그런데 수직 방향 네, 그랬네요 하나만 나오시니까 수직 방향이니까 6이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직과 수평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5, 5, 6, 8, 5.5, 7.5 전체적으로 같이 알아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7번입니다 굴착과 식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토공기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죠 그죠? 배운 내용을 충분히 우리 해결할 수 있어요 파워 쇼벨입니다 기기가 위치한 지반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굴착하는데 굴착해서 바로 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트랙터 쇼벨 쇼벨 계통은 전체가 다 굴착을 하고 굴착을 했다면 바로 식기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백호라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냈죠 그죠? 왜냐하면 드래그 쇼벨이라고 하면 다 쇼벨이 되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우라고 그렇게 냈는 것 같습니다 드래그 쇼벨이니까 마찬가지죠 그죠? 됩니다 그런데 모터 그레이드 하는 것 그레이드는 뭡니까? 땅 고르는 기계라 그랬죠? 그죠? 트럭이 덤프, 트럭이, 흙을 갖다 이렇게 하차를 해놓으면 이걸 지나가면서 쭉 펴주는 운동장이나 비행장 같은 거 건설할 때 주로 그레이드가 들어가서 다 작업합니다 그죠?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배토판이 있어서 좀 기울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나가면 한쪽으로 쭉 이렇게 쓸려 나가죠 그죠? 그렇게 해서 땅을 전체로 골라주는 겁니다 한자로 하면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고 땅을 골라주는, 고르는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굴착과 식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레이드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건설기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거 아니죠? 스크레이퍼하고 스크레이퍼는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죠 굴착에서 운반하고 사타하고 고르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게 스크레이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레이퍼, 그레이드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이렇게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스크레이퍼는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니죠? 스크레 ест